안녕하세요. 서비티비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우리집 후드에 전동 댐퍼 설치하는 법. 스마트 댐퍼라고 하죠. 옛날에는 수동으로 많이 교체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일체형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돈을 받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스마트 댐퍼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츠몰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하츠 후드에만 적용이 되는 일체형 콘네타 형식의 스마트 댐퍼입니다. 전동 댐퍼고요. 모든 후드에 호환이 다 가능합니다. 하츠 125파이짜리는 모든 후드에 다 가능한 겁니다. 이거입니다. 이거를 위에 올려놓고 교체하는 방식은 기존 거를 탈거를 하고요. 안에 보시면 여기 바람을 틀면 후드를 틀면 이렇게 열리겠죠. 후드를 끄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바람이 안에서 압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퉁퉁거리는 소리를 제거를 하고 바람이 들어오면 심하게 들어올 때는 이 틈새로 냄새가 들어옵니다.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서 열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댐퍼 콘네터가 보이시죠. 이 콘네터입니다. 이제 하츠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개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 받거나 아니면 후드 할 때 돈을 7만원, 10만원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사기꾼들이죠. 꽂을 때는 다른 방향이 필요 없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보이시면 지금 딱 왼쪽이 있죠. 왼쪽으로 보게끔 이 헤드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훅 들어갑니다. 딱 걸리는 느낌이 딱 납니다. 걸리고 난 뒤에 내 몸쪽으로 약간 돌려주면 되는데 제가 돌려볼게요. 네, 돌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왼쪽에 헤드가 있고 잡고 몸쪽으로 약간만 돌려주면 딱 꺾입니다. 이렇게만 설치해주면 이 댐퍼는 이제 설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콘넥터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꽂아주시면 놀라지 마시고 꽂을 때 위잉 하는 소리가 납니다. 놀라지 마시고 잠깐 나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후드를 틀면 작동이 하겠죠. 이렇게 열렸다가 네, 또 이렇게 끄면 이렇게 닫힙니다. 자, 이게 압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들어오지 않고 소리도 막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관을 그대로 여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뭐 케이블 타이가 긴 거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갖고 있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이제 이렇게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없으면 다이소 같은 데에 가시면 이제 은색 테이프가 팝니다. 네, 테이프로 이렇게 발라줘도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은색 테이프로 다 바른 모습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후드를 틀었을 때도 많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후드 작동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스마트 댐퍼가 설치가 완료됩니다. 네, 하츠 후드에만 적용이 되고 도어형 후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후드는 침리 후드, 인터 후드는 모든 후드들이 다 적용이 되니까 스마트 댐퍼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돈 주고 받는 자체도 웃기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